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흥근이 최근 새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. 고흥근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월 새쌍둥이를 출산한 남양면의 한 가정을 방문해 65인치 스마트 TV와 출산 장려금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. 고흥근은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 돌봄 어린이집과 조선 놀이방을 운영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군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돌봄을 위한 시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